가수분들의 고백을 반가워할 분들이 바로 팬 여러분들이죠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2017 KBS 가수대축제는 잘생겼습니다 네 2017 KBS 가수대축제는 잘생겼습니다 네 2017 KBS 가수대축제는 전세계 117개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전세계 팬분들과 함께해서 더욱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KBS KBS 가수대축제는 잘생겼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이제 다음 KBS 가수대축제는 잘생겼습니다 네 2 3 4 4 4 4 5 4 5 6 5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번 10번 확실합니까 3번 11번 확실합니까 3번 11번 확실합니까 1번 9번 정답입니다. 1번 9번 정답입니다. 대단한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